윤기 형 정국! 정국 나오세요. 뭐야 윤기 형이 튜토리워를 만들었냐?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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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해봐 해봐. 아이 된다니까. 내가 아까 깼어 심지어 나 깼어. 심지어 30번이야. 깼어 나 깼어. 아!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거야. 아니 써! 아니 이거 그냥,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,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. 그러니까 된다니까? 이렇게 한 번 하고. 그 다음 원리인 거야. 저거를 네번 열어야 되네. 3. 슬픈